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당신을 내 아내라고 부르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장희야. 사랑하는 아빠, 엄마, 엄마, 아빠 두 분이 계셨기에 지금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또 키워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colin and patricia, thank you so much for raising your amazing sound that you did. we have each other's back. we can go further together than apart. someday i would like to show you our great adventures together. thank you. 성은 선은문, 신랑, Mr. John Kyle, 신부 권 명진님. 오늘 신랑과 신부는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하기로 하늘과 땅 배우자에게 맹서하였습니다. 이에 집례는 본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두 사람의 부부가 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안 포기, 안을 당할, 붙으소서. 양준 사랑합니다. 양준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다. 양준 사랑, 사랑 내 사랑이다. 전통홀레는 저의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더욱 뜻깊게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주노 무비는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저희 전통홀레 준비하면서 주노 무비가 찍어주신 게 유튜브에 있는데 그게 제일 맘에 들어서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He made it very very easy. He did a fantastic job and I think our wedding is going to look beautiful when it comes online. I can't wait to see it myself. 저희 아침에 와서 전통홀레 준비하면서 그 메이크업이랑 같이 여기 아름다운 단풍 밑에서 사진 찍어주시는 게 되게 좋았어요. My favorite moment was when we were in the forest when the leaves were falling and the beautiful morning light was hitting us just right. It was a perfect time to film and a perfect time to take photos. 저는 이렇게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참여하시고 다 같이 노래 부르시고 다 같이 박수 쳐주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결혼식이라는 게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unique and special experiences and I've been to many Canadian weddings and I know what they're like. I think this wedding was an adventure whereas another wedding might be just an experience. My favorite moment was after we were married and the band played that beautiful music. I was watching the musicians play and they were really inspiring. They were skilled, they were talented and they were formal. It was excellent music. 그리고 전통 홀레는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이었어요.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한복을 계속 입고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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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전통 홀레의 로망. 전통 홀레의 로망. 드디어 오늘 실현했어요. 진짜 진짜 못 봤어요. 제일 바빴죠. 혼자 준비 다 했었구나. 네. 감사합니다. 아니 솔직히 또 부모님 오셨는데 부모님도 있다고 챙겨야 되고 이따가 어디 여행 가시는 거 한국 가시는 거 다 그 플랜 짜주셔야 되고. 네.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오늘 주먹덕처럼 오늘 했던 얘기를. 아이고 갑자기 그래서. 저 캐나다 출장 가면 연락드릴게요. 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돌아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축하해. 금요ília